빙키 하이, 빙키 하이, 빙키 여기서 뭐해? 빙키야 이따 머리 잘르러 가야지 가자, 빙키 하이, 여보 빙키야, 빙키 머리 잘르러 왔어요 야, 빙키 혈체누러 왔어요 아, 저기 막 꼬리 흔드는 거 봐 안녕 괜찮아? 피곤해? 요즘 일에 쩌들은 매튜 님은 늘 이렇게 피곤한 모습이 다행히 짠! 여러분, 여기 너무 이쁘죠? 여기는 시크릿 공간이에요 코스트코 장 보러 왔다가 이 뒤에 이제 힐링을 할 수 있는 멋진 곳이에요 너무 좋다 심지어 아무도 없어 너무 예뻐 야자수 배경삼아 파란 한알도 너무 이쁘고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어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여기 앉으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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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다 침대 같아 근데 이거 처럼 앉을 수는 없네 근데 이게 249불이면 진짜 좋은데 코스트코 안 돼요. 얼른 꺼야지 코스트코 장보는 거 끝났습니다 아 여보 이거 떨어뜨리고 가면 어떡해 아 내가 들고 가야돼? 아 진짜 이거 버리고 갔어 저기요 메튜님 이거 떨어뜨리고 가셨거든요 왜 그냥 가? 이거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스테이크랑 오늘 저녁도 먹어야지 어 그리고 코스트코에 이것도 팔아요 비비고 왕조자 되게 큰 거 이거 한국마트에서 사려면은 조그만 거에 10불이었는데 이게 11불이네요 와우 싸다 내가 도와줄게 여보 어 내꺼 다 집어 던지면 어떡하니 핑키 미용했어요 아우 예뻐라 아이 예뻐라 핑키 미용했어요 핑키 미용했어요 아이 예뻐라 핑키 금미 핸 금미 핸 삐졌어 맘이한테 왜 어텐션 안 하는 거야 핑키 핑키 금미 핸 금미 핸 금미 핸 핑키 핑키야 땡큐 고마워 아이 예뻐라 한 잔 하자 짠 치아야 음 아우 써 아 오 오 시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만두랑 맥너겟으로 안주 삼아서 저희는 재밌게 아 이거 밤에 커피야 밤에 커피 아니야 수면제야 이거 먹으면 잘잘 수 있어 진짜 잘잘 마셔 뭐 이거야 음 아니 무슨 소리야 날씨 쩔쩔 맛있어 응 4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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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마시니까 커피 마시는 것 같다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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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랑 나랑 똑같아 아니 내가 더 두꺼워? 여보 너무 죽긴이야 야 남들이 보면은 여보랑 나랑 똑같아 그러면은 어 저 여자 진짜 많이 먹나봐 돼진가봐 생각할 거 아니야 비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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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다 캡사이신 넣었어? 응 여보 꺼에는 안 넣었어 나는 캡사이신하고 겨자를 넣었어 넣었다 왜 막 쩔쩔 장 bra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